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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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요. 이경 부대변님 발언 모셔가지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담벼락에 내고 욕이라도 해라! 여러분 저도 그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는 다시 또 안했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 국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입니다. 민주주의 민주국가 민주 라는 뜻은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후보일 당시부터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놓고 나타나서 지금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된 나라입니까? 잘못된 나라입니까? 잘못된 나라입니까? 잘못된 나라입니까? 잘못된 나라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이러한 집회를 여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전히 국민은 아스팔트에 나와 있고 이제는 국민들이 끼니를 걸어가며 나와 있고 며칠씩 열혈이 넘도록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권에서는 모든 것이 국민의 책임으로 국민의 희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된 나라입니까? 잘못된 나라입니까? 잘못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고 윤석열 퇴진을 외쳐도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나라가 밖의 것은 없다. 다음 정선에서 민주당이 그렇다고 승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쳐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투쟁해도 꿈쩍 않는 정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이 모두 깨어서 목소리를 내면은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한 순간에 무너질 육석열 정권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내일 3시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